네, 오늘의 수급특징주 OCI입니다. 기관의 수급력이 대단한 종목이죠. 2월 들어서 연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특히나 8일부터 오늘까지 하루 빼고 연속으로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붙는 이유, 모멘텀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급특징주로서도 계속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기관들이 이렇게 붙어주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또 아무래도 요즘 풍력 쪽이랑 태양광 쪽으로도 좀 관심도 많으시고 하니까요. 그런데 요즘 수급 관련주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만 수급상에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좀 아닌 종목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우건설을 할까, OCI를 할까 하다가 건설을 좀 또 지난주 했을 것 같아서 했는데 결국에는 뭐 그럼 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잘 아시아시피 OCI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듯이 기관이 15 거래일 연속 현재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월 8일부터 연기금이 매수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투신이란지 보험 쪽에서 매수가 붙게 되면서 2월 13일부터 지금 투신하고 보험 쪽에서도 매수에 동참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연기금이 저가 매수 들어가고 그 위에 투신이란지 보험 쪽에서 매수가 붙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사는 이유가 다 있겠죠. 최근의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저는 이거 충분히 그냥 그냥 저는 그냥 기대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 잘 보세요. 서두에 제가 한국가스공사 유가 얘기할 때 말씀했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천연가스 쪽으로 대신 눈을 돌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사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혀 연관성은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말 그대로 기대감 때문에 혹시 알았는지 최근에 CS 윈드 같은 풍경체들이 되는 곳 실적인 수혜는 원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좀 진정이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폴란드라든지 그리고 체크의 도코바니 프로젝트 예전에 항상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원전. 아마 그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게 되면 신재생 쪽 같은 경우에 태양광이라든지 풍경 쪽보다는 원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 대통령이 원전이 투자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쪽 신경 못 쓰고 있는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원전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말 그대로 기대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태양광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돈을 못 벌게 되면 기업 경영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업인 태양광 외에 어떤 일을 해볼까.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가 부각약품의 주식 773만 주. 이거를 1461억 정도 매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3월 8일 날 2차 대금까지 지급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제 지분이 10.9%가 되게 되면서 최대 제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이오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태양광에서 바이오 사업도 추가가 되고 특히나 저는 부각약품 같은 경우에 임상할 때 생약 성분으로 많이 임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공화학물이 아닌 천연 생약 성분으로 임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조금 신뢰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여담입니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린케미칼 사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작년에 포스코케미칼과 코크스로 가스로부터 얻는 수소 이걸 가지고 전자급이라든지 그리고 공업용 과산수소를 제조하는 합작법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태양광이 너무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태양광 위축이 되게 되면 기업 경영이 어렵고 그리고 아마 과산수소화학 같은 경우는 동양, 그러니까 지금은 오시아이지만 예전에 동양제체로 화학했거든요. 그때 당시 했던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금요소규 자회사, 금요 PMB 화학과 자회사를 합작법에 설립을 했는데 이제 전기차량치 풍력발전용 에폭시 소재로 쓰이는 에피클로히드린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단기간에 수익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시장에 진출한 것이고 이게 이제 시장의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화학 부분이라든지 전기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시장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각이 되는 시장이 올 때 아마 오시아이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의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포트폴리오 확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